저는 1958년도에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한국이 6.25 사변의 큰 재난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무질서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신학을 졸업하고 올 때 갈 때 없어서 천막 하나 걸머지고 저 대저마을 불광동에 나무 깨밭에 허락도 안 받고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난 다음 그 이튿날 주인이 와서 얼마나 호통을 치던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고 백배사제를 하고 비용을 내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24인용 천막입니다 그것도 뭐 240명 들어갈 천막이면 몰라도 24인용 다 떨어진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깔고 보금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와야 말을 하죠 그때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서울로 살려왔다가 못 산 사람들이 올 때 갈 때 없어서 값없이 나무 산빗 아래 천막을 치거나 판자천을 치고서 온 것이 불광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끼니를 놓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술주령병이들 창녀들 공갈협박군들 폭력배들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천낭가라고 아무리 외친들 눈도 떠보지 않습니다 아예 저들의 상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세계를 제가 전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귀찮은 소식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고 강패들이 그 24인용 천막을 불로 태우겠다고 늘 협박을 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가 전통적인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안 가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가장 그 동리에서 이름난 집에 전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유화문실하고 한경북도 북청에서 피난을 오는데 아들만 아홉인간 그래요 딸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사는데 왜 유명하냐면 10년 동안 그는 술주정병인데 얼마나 술을 퍼먹던지 옛날에 불광동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서 가져온 배설물을 큰 호수같이 파놓고 거기에 배설물을 부은 거죠 거기 불광동이요 대저마을 우체가 있는 곳입니다 뭐 배설물 냄새가 하늘을 충천합니다 그런데 그분만이 유독이 술 먹고 배설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이 와서 일꾼들을 시켜서 목을 새끼줄로 묶어서 배설물 속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서 개천에 가서 물을 덮어 씻어서 씻어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전부 신발을 닦거나 나무 물건 훔치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 집에 전도를 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찾아갔어요 바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토담집인데 흙집입니다 흙으로 지은 집에 조그마한 집이니까 요사이는 그런 집 없어요 기념관에 가봐도 못 찾아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인데 다 무너져가는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 부인이 문을 타게 하는데 얼마나 여유였던지 피골이 상접했어요 누구요? 나는 저 이웃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나를 딱 누려보더니만 눈이 이글리글하게 분노가 꽉 들어찼어요 나 천당 앵이가 그래요 왜 천당을 안 갑니까? 예수쟁이 모두 거짓말쟁이 천당 앵이가 그러니까 천당에 안 가려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지옥 좋아하네 지금 내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야? 생각해봐 우리 남편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한 푼 돈 안 벌어오고 애들 아홉이 전부 길거리에 가서 나무 신발 닦고 나무 포켓도 훔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내가 무슨 지옥이 겁니까? 우리 집에 와봐 방 한 5평 될까 말까 하는 방에 이불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이불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백두산 한라산 이불이라고 왜 솜이 뭉쳐가지고 하나는 백두산이고 하나는 한라산 그걸 아버지 엄마 애들이 다 함께 덮고 자고 뭐 완전히 거짓말 그러니 그 부인 말이 맞아요 지금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뜨거운 지옥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가지고서 그런 협박 공간을 하지 말라 이미 내가 지옥에 살고 있다 그래 천당에 가야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느냐 천당이 죽고 올라가서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좋은 천당을 죽고 난 후에 줄 하나님이면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 천당을 왜 안 주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고 난 후에 그런 좋은 천당을 준다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천당 좀 안 주냐 우리 천당 어렵지 않다 담요 몇 장에다가 끼니의 쌀만 주면 그게 우리는 천당이다 그 천당도 못 주는 주제에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기와 요초 만발한 곳에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예 나가라고 억신 환경도 말로 나를 그냥 질타를 합니다 내가 복음 전도를 갔다가 가만히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일일이 그 부인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겁날 것 없는 건 지금이 지옥이야 사는 게 그게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그리고 천당 그 부인 말 따라 정말 천당이 그렇게 아름다우면 왜 하나님이 그 천당에 몇 부인 조그만한 천당 그것도 과한 것 요구하는 천당 나입니다 이부자리 담요 몇 장에다가 이복에다가 먹을 쌀만 좀 주면 그게 천당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주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기와 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천당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하러 갔다가 완전히 전도를 당해가지고서 내 마음에 회의가 꽉 들어찼습니다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천당에 있는가 막 그런 퀘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경을 끼고 어깨를 펴고 갔는데 들어올 때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천막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꿇어 앉아가 하나님 내가 뭘 전도해야 됩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한 공부는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절망이고 병들은 사람에게 회의에게 알아 천국이 가까워 왔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이래가지고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여자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천당이 희미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살 동안에 천국을 좀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전도한다고 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런 좋은 빌딩을 짓고 큰 극장을 짓고 뭐 댄소를 짓고 술집을 짓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데 나는 다 떨어진 24인용 천막에 냄새는 가만히를 깔고 난 다음에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니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잘 살아가고 말하고 안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혼돈이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선임견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사람 태도로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니깐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내게 주입해 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너무나 틀리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곳마다 천당을 나누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란에 당한 자는 평안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는 자는 살려주시면서 천당 가라가니깐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어주시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누어주지 못하니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주님은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채워주셨습니다 죄인에게는 용서를 외로운 자원에게는 평안을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죽는 자는 살려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주시고 살아있는 그리시도를 전했는데 나는 역사적인 그리시도를 전하고 천당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천당을 주라 주님 내가 누구기에 천당을 줍니까? 주님 도저히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운토록 동일하시고 그가 오늘날 살아계시 너와 함께 있다면 내가 한 일을 네가 해야 될 것 아니야 너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가하고 천당을 주라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성령운동을 하라 문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살아있는 성령운동을 하라 그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얼마 후에 그 이초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마음이 훈훈해서 제가 찾아가서 문을 뚫으니까 문을 타게 됩니다 또 왔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당신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소식 당신의 위장병과 심장병이 낫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이라도 마련해 줄 그분을 내가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어디 있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가 소개를 해 줄 테니까 만나면 팔자가 달라집니다 두 말 하지 않고 샌더를 신고 방에서 나와서 나를 따르더라고요 내 속으로 야 이것이구나 전에는 반항감을 가지고 적게 심히 어그러그러하다니만 팔자를 고쳐준다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니까 따라 나오는구나 이런다면 온 동리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 다 따라 나올 거다니까 와 마음에 아주 기분이 좋았었더라고요 그래서 논두는 길을 지나서 산비탈로 깨밭까지 왔습니다 천막을 내가 세웠으니까 얼마나 응터리로 세웠습니까 나는 그런 목공의 기술이 없어요 나무를 세워가지고 천막을 세우니까 천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그 앞에 와서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이렇게 덜쳐서 안을 들여다보니 가만히 깔아놓고 강단은 허그를 이렇게 두두어 놓고 사과 상자 하나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막을 내려드리면 나를 쳐다보더니 웃는데 배꼽을 잡고 깔깔 웃더니만 그 다음에 말이 장관입니다 나를 보고 지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입니다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싶어서 그래서 맞았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주머니와 내가 팔자를 고쳐볼 자를 만나야 됩니다 함께 만나자고요 그러니까 팔자를 고쳐준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안 떠나더라고요 이야 사람들은 희망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희망의 메시지가 중요하구나 그래 와서 천막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이제는 술주중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 다 합쳐봤자 한 열 명 안 되는데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 이 남편이 술이 쫙 취해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와가지고서 어 너희들이 나 술 안 먹게 하려고 기도한다고 그날부터 술맛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아주 여러분의 기도가 내 술안주야 막 온 천막이 막 술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러면서 술을 취했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면서 앉아있어요 천막교회 그러니 내가 낙심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싹 해방될 줄 알았는데 술맛이 더 있다 하는 바람에 어휴 기도를 하면 술맛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데도 불구하고 그 술이 만취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와서 온갖 잔소리를 다하고 나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다하고 그러다가 석 달을 기도했는데 그 부인이 하루아침에 그 애를 보내서 쪽지를 보내서 쪽지를 내가 바라보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밤새도록 도끼를 들고 다 죽인다고 야단 법석을 하고 하더니만 오늘 혼수상태에 빠졌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나는 술주행배에서 해방된다고 했는데 혼수상태가 되어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길로 그냥 막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뛰어가서 보니까 혼수상태가 되어서 코를 홀고 있어요 내 생에 술마귀가 이제 떠나라는구나 그러나 내가 그를 잡고서 나사라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코올 중독의 원수 귀신아 나오라 나오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전에 그렇게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우리 교수들이 가르쳐주지도 아니었고 응급결에 내가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바르게 하는 건지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라 그러니까는 반응을 안 나오면 꽤 꽤 꽤 과함을 치고 그래요 나오라 그러니까는 안 나온다 그래 내가 뭐가 안 나오냐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온다 그러는지 안 나온다 그러는지 진짜 귀신이 있어 안 나온다 그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막 대놓고 나오라 그러니깐 나중에 내둥그러지더니만 그때 이후로 술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변화가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북도 도민회에서 기념으로 이 사람에게 직장을 주었어요 비로소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싸랑감한 일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참 그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부인이 10년 만에 싸랑감한 일을 남편이 싸우니까 너무나 너무나 반갑고 고맙고 남편이 그렇게 이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마음속에 아휴 우리 전도사님이 11조를 내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더라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 복을 빼앗자면 어떠냐 그래서 그 쌀 가마니에서 11조를 뗐어요 너무너무나 아까우니까 돌아갔다 붙고 주님 10년 동안 나다를 구경모란 우리가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보관주겠냐 그렇게 좁은 하나님 아니시지 도로가 아휴 안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도로 떠냈어요 초저녁부터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 4시까지 떠냈다가 부었다가 떠냈다가 부었다가 그 갈등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그 가난한 부인의 그 마음의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종소리를 치니까 그 11조 쌀을 떼는 쌀 봉지를 들고 남편이 가져온 돈의 11조를 들고 너무나 아까워서 울면서 오다가 논에 미끄러져서 논바닥에 자빠지니까 이게 그냥 쌀이 논에 다 쏟아지 못해 그러니까 그 흙을 그대로 끌어 담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내게 울면서 왔는데 보니까 쌀 없고 흙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10년 동안 나달 구경 못하는 우리 집에 첫날 쌀 한 가만히 가져왔는데 왜 11조를 잡수시려고 합니까 근데 손에 있는 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떡이 돼 버려가지고서 얼마나 꽉 지었든지 흙이 묻어가지고서 떡이 돼 버려 그래서 자매님 11조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일에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심는 종자 씨앗입니다 심어야 거두지 않아요 심지 않고는 못 거두지 않아요 자매님이 지금까지 가난한 것은 안 심었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어 가난했는데 11조는 종자 씨앗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이것은 심으는 것이니 비록 모두 다 흙 속에 심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받은 것으로 알고 축복합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응컥거라고 한국 부흥 유엔 전도단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보증을 해주면 융자를 주어서 집을 짓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보증을 써서 응컥거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한 25평짜리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 애들을 다 학교 공부를 시켰어요 그 애들 중에 지금 세 사람이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예수 믿고 천당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초이 군사님이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에 죽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천당에 왔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병고침 받고 이렇게 애들도 공부 다 하고 세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온갖 사람이 다 모여와요 우리 교단에서 나를 불러요 그리고 교단에 가니까 총회장, 총무, 교단들이 모여서 너 요사이 병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무당짓 한다면서 아니 무당짓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런 역사에 우리 교리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사표 사라 성령운동 하다가 그냥 쫓겨났어요 그래가 나를 사표를 사라 해서 사표 쓰고 나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명에서 쫓겨났어요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 낙심을 하고 있는데 겨울에 밤 12시쯤 됐는데 이 천막에서 사람이 와서 어떤 안진병이가 하나 와서 전도사님을 찾는다고 했어요 지금 내 신세 고약한데 또 무슨 안진병이가 찾아왔냐 그러니깐 안진병이가 주일날 서울역에서 출발했는데 주일날 밤 12시에 불광대에 도착했어요 완전히 하체 마비가 되어서 무릎에다가 고무를 대고 지평이 막대기 두 개를 끌어서 이렇게 사정해서 버스를 타고 있는데 왜 왔냐 그러니깐 어떤 사람이 내가 구글을 하고 있는데 네가 저 불광동에 가서 천막교에 찾아가면 팔자를 고친다 그곳에 있는 전도사는 병을 고친다 너도 팔자가 고쳐질 것이니 그리를 찾아가라 해서 하루 종일 걸려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한 12살 먹는데 내복도 없이 그냥 그돋만 입었는데 추운 겨울입니다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다리가 뼈만 남았어요 관절이 탁 붙어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보냈습니까 내가 손을 다리에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입천장에 붙어서 안 나와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이 다리를 아이고 고쳐줄 수 없어서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야 너 낫겠느냐 나는 나을 줄 믿고 저 왔는데요 전원사님 날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이 살 안에 믿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강단으로 나가서 엎드려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자 위에 기도했지만 저런 건 처음 봤는데 내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도저히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치세요 날 보고 고쳐라고 하지 마세요 나 못 고칩니다 나 못합니다 그러고 부러지기 시작하는 것이 제가 눈물 흘리고 한 시간이 넘도록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믿음이 자꾸 들어오는데 뭉개구름같이 믿음이 피어오는데 나중에는 내 생각에 내 손으로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 가서 지금 이정부 박종선 목사님이 청년회 회원으로서 철야기도라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또 조병호 목사라고 그도 목사됐는데 그분도 청년인데 그 애를 어깨를 잡아라 했어요 잡고 난 다음 제가 무릎을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뭘 기도할 거 있느냐 나 그걸 딱 피어버리라 그래요 내가 무식하고 모르니까 범잡는다고 막 이 무릎을 무려진다고 내 온 힘을 가지고 올라서 누르니까 뼈가 딱딱하니까 얘가 와 이거 엄마 사람 잡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소리를 귀에 들으면서도 너무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 무릎을 떼가지고 가서 갖다 붙이면 붙일 것 같아요 그래 눌러버리니까 무릎이 탁 떨어져서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가 탁 덜어올리니까 다리가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하는 거를 나사라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그르라 확 밀어버리고 돌았었다고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그건 막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돌아서 있는데 막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고함을 치고 열안는데 보니까 이놈이 천막을 돌기 시작하는데 뛰고 끊었대요 리문가에 안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은혜로 일어선 것과 같이 걔가 그 다음 일어나가지고서 온 동일을 다 다니면서 말한 거예요 나 안진병이인데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리 천막이 안진병이 전른발이 중풍병자 폐병환자 환자 수용수가 되었었어요 교회가 아니라 모두 병든자 가난한자 굶주린자 이런 사람이 모였는데 회개하고 통총기도하고 성령이 와서 방언을 하죠 그 다음 병정자가 낫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의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 삶의 환경인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님도 부자가 보는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이 보는 예수님이 다르게 보는 것처럼 내가 그때 비로소 아 인간은 재난을 당한 존재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원하게 됐는데 타락할 때 삼대 재앙을 많았구나 영적으로 죽었지요 그 다음 범사의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가난이 왔지요 그 다음 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자니까 병들어서 죽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은 삼대 재앙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삼중 축복을 가져왔다 그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심으로 일생의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다 죄의 값을 고통을 통해서 다 갚았다 그가 저주를 바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던 갈라디아스 3장 13절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라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나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하므라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청산하셨다 그 다음에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리도께서 우리 연양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병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 기초적인 신학이 형성된 것은 인간은 타락함으로 삼대 재앙에 봉착했는데 십자를 통하여 삼중 축복을 받아 전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댐같이 범사의 잘댐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 우리는 여태까지 영혼구원만 말했는데 영혼구원만이 아니다 10편 103편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극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한 은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순한 신학이 정립되므로 놀라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3대 재앙을 만났으나 예수 그리다에서 3중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와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범사에도 축복을 주어서 저주를 제암으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병 낫는다 단순하죠 그러나 그 복음을 통해서 1958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1961년도에 500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500명의 교인들이 다 나가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을 얻고 장사를 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냐고 잘 살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는 것입니다 나는 한 동리가 예수 그리다의 3중 축복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동리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정령을 해버려야 하시는 1964년도 하루 저녁에는 설교하다가 설교 중간에서 쓰러졌죠 심장이 그대로 뛰다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히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교인들이 절단 강단이 낫죠 교회에 한 3천 명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앞에서 설교하다가 말고 쓰러져 큰 대자로 들어 누웠으니까 이게 왜 말입니까 보통 목사 같으면 한참 성령 운동하고 그냥 방언하고 병가인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내가 쓰러지면서 말하기로 하나님 사무실에서 쓰러지게 하시지 왜 강단 앞에서 쓰러지게 하십니까 그게 내가 마지막 기록입니다 점잖게 좀 쓰러지게 만들어주지 않냐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설교사 병원으로 씻고 가세요 설교사 병원에서 나를 조사를 하더니만 어디에 손 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양실조에다가 심장이 아주 나쁘고 그 다음엔 치질에다가 아주 폐병도 낫지 않으니까 신경 쇄약에다가 어디에 손 댈 것이고 당신 이렇게 하면 얼마 안 해서 죽는다 목해 그만둬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없이 끝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감정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주님이세요 나는 이제 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없고 너무나 원통합니다 주님이 왜 다른 사람을 다 고치면서 나는 안 고쳐줍니까 울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암이 나았다 전른발이가 나았다고 내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내 병은 말하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침묵입니다 아무리 부러져도 나는 병이 안 낫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은 왜 그렇게 잘 낫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보고 말씀하시기에는 이제는 네가 목해를 하지 말고 교인들을 세워서 목해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역조직은 제가 원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는데 겨우 와가지고서 그때 일곱 분 설교를 했어요 세대문에 나왔는데 세대문에 이천명 아는 교회 만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성령운동하니까 교인들은 구름대같이 모여오는데 나는 죽을 판이거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바울이 말하는 건 사망은 내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나는 죽어가는데 생명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일곱 분 설교를 했는데 세 번 설교하고 들려서 사무처리도 난 설교하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결혼 예식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 앞에서 잡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을 하기 때문에 5분 만에 결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기 얼마나 겁이 났냐면 무덤 앞에 구덩이에 내가 먼저 떨어지려고 하는데 반이 내려가기 전에 내가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괴로움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괴로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를 하지 말고 너는 평신주들을 가르쳐서 목회를 시켜라 그래서 구역을 조직하기 시작해서 교회를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섯 가정식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섯 구역이 모이면 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장 교본이나 적고 저는 주일날 설교가 난 다음에 다음 주일날까지 덜어누워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장이 나쁘니까 그 다음 주일날 겨우 일어나 가지고 와서 설교가 난 다음에 또 가서 덜어누워 있고 그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떤 데 보면 무자비하더라고요 1964년도에 내가 덜어누워서 고통을 다하고 있는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하나님 내 혼자 어떻게 떠납니까 이 약한 몸으로 그때는 또 해외에 나가면 선교로 나간다 해도 200불밖에 나는 안 바꿔주는데 돈 200불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선교로 출발하라 선교로 출발하라 우리 교회도 겨우 목회하는데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게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게 내가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을 뼛속까지 알아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 중이 얼마나 눈물과 피와 땀과 죽음을 앞서 체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은 모릅니다 과부가 과부사정 안다고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아요 196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선교로 나가라 하면서 제일 먼저 독일 베를린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몇 분이나 비행기에서 까무라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무 숨이 답답하니까 그냥 통로에가 드러누웠어요 스튜디오 아저씨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요사이 같으면 퍼스트 클라스로 타겠는데 그때는 3등 좌석에 타서 누울 데가 없으니까 좌석에 앉아있으니까 죽겠으니까 그냥 통로에 드러누워요 그래서 부흥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약한 것을 보이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 망신 하나님 망신 한국 망신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를 가지고서 강난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병자회에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를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통스러워도 말씀은 말씀이니까 말씀에는 3대 지향에서 주님이 삼중 축복을 주셨으니까 영혼구원과 저주에서 해방과 육신의 치료는 말씀이니까 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병자회에 기도를 하면서 내 속으로 주님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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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병자회에 기도하고 나면 개시가 옵니다 지혜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암이 나았다 전론바리가 나았다 폐병이 나았다 뭐 무릎 관절염이 나았다 개시가 착 옵니다 그럼 그걸 내가 말을 해요 하면 막 일어나서 구름대 같이 병이 났고 박수를 치고 나와서 뛰고 꿀리고 관정을 하는데 관정을 지금 들으면서 난 자꾸 서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너무나 야박합니다 나는 왜 내버려 둡니까 주님 저 사람들은 다 같이 고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아무 대답도 없어요 너희가 저 많은 병전자들의 고통을 네가 몸에 걸머져라 제가 가장 한 번 고통을 당한 것은 코디부아라고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습니다 불란서 식민주로 있던 나라인데 아주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당했는데 대통령과 부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저를 대통령궁에 초청해서 대접을 해주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내주어서 그 나라에 집회할 때 대통령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했는데 그날 한 5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에 가서 스타디움에 탔는데 대통령과 그 영부인과 장관들이 다 왔고 모든 대학 총장들이 다 왔고 나라가 수도가 들썩하게 모였는데 설교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심장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막 150분으로 200분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땀이 막 비오듯이 흐르는데 또 제가 당이 와가지고서 저혈당이 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제는 죽은 겁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막 그냥 열광하고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사회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나온 위대한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게 되는 게 내 속으로 위대하기는 무슨 의미예요 개똥으로 위대하죠 죽게 되는 사람이 뭐면 위대가 되느냐 하면 못 일어나겠어요 심장이 200분 뛰면요 천지가 놀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혈당이 다가왔는데 쪼그레트라도 예비하고 가야 되는데 쪼그레트를 지금은 복개토에서 예비하고 있죠 아무것도 예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진땀이 나고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홍해수를 바르는 기적을 행할 때니 주님이 이마에서 나를 살려주어야 내가 이 앉은 자리에서 저 강단까지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은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게는 대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내가 죽게 되는데요 차라리 죽었으면 좀 딱 죽게 해주십시오 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내가 나갑니까? 나가도 쓰러질 것인데 대답 없으세요 나가라 믿음이란 여러분 말이 쉬운 것이 믿음이지 정말 믿음이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태갈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서 믿음으로 눈 감고서 걸어나가는데 계속 걸어나가서 그 많은 청중 앞에서 내가 기운이 너무나 없으니까 여러분 대통령 각하 내외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나중에 너무 신령해서 말도 적게 한대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가지고서 겨우 죽는 소리를 했는데도 신령해서 그렇게 적은 소리를 하느냐 아주 광대를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절 안 하려고 정신을 가로 모아서 그것도 또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하겠는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단어를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괴로운 가운데서 그걸 한 30분 동안 설교를 겨우 겨우 마치고 회개할 사람 여러분 중에 회개할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수천명이 나옵니다 수천명이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와서 그 사람들 죽기로 인도하고 난 다음 또 병자회에 기도했는데 왔다 그냥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크라찌를 던지고 나오고 그냥 뭐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보고 그래서 내가 서서 하나님 나도요 나도요 나는 하나님이 지나쳐 보려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야 그곳에서 내가 내 일생에 가장 어려운 위기를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9년이고 이제 몇 년이면 인생 50주년에 저는 목회를 졸업하는데 49년에 매일매일을 기적으로 살고 절대로 다음 주일에 내가 선다는 보증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일로서 나는 마지막이고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내 일을 기약하지 못한 것이 49년간 강단을 비우지 않고 선교를 하고 세계를 115바퀴를 돌고 8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으니 기적 아닙니까? 그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야 나는 우리 교회가 5명의 성도에서 75만명이 될 때까지 교회 자라는 것을 인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자라는 것을 몰랐어요 언제나 강단했을 때 안 넘어지려고 발부둥치기 때문에 몇 명 왔는지도 몰라요 안 넘어지려고 아버지 이 2부 예배 안 넘어지게 하옵소서 이 3부 예배 안 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4부 예배만 하고 죽더라도 안 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전혀 몰라요 교회가 자라는 것을 자랐으면 자랑을 하고 마음에 즐거워야 되겠는데 내가 죽을 판이니까 내가 즐거운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선보험교회 75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했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이건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죠 저는 매일 강단했을 때 성령님 나가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let's go dear holy spirit 성령님이 안부 떨어지시면 나는 죽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한 것이 49년을 했으니까 내가 봐도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해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는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첫째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못해요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은 것은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제가 최측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 하나가 나의 생각을 붙잡아서 지금까지 버티어 주었습니다 증막강산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말씀은 진리다 제가 최측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이미 과거에 나음을 입었다 지금은 나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롭지만은 이 말씀이 나았다고 하시니 나는 나았다 눈에 나무 증가 안 보이고 교회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힌 것 없어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제가 최측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난이라고 하시니 내가 나았다 내가 나았다 그럼 마귀가 와서 말하면 나았기는 뭔나 온 전신이 병투성인데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나았는데 지금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내가 한번 텔레비를 보는데 하영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는 과거에서 이미 다 속하고 믿음은 현재 속했다 너무나 내 마음에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맞았어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다 주셨다 이제 믿음이란 현재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미 나는 나았는데 현재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진행형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없어서 생각이 내가 부정적이어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병자다 나는 버림받았다 했으면 저 절대로 목해 못했습니다 이 5대형 6대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병이 한두 가지입니까 당으로 말며 제혈당이 오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고통스럽습니다 한 분은 일본에서 붕위하고 비행기에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혈당이 와가지고서 죽을 뻔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는 내가 안수하는 쪽쪽 낫는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파킨슨병이 와가지고서 온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병 주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지극히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건강한 사람 10배 20배 더 일을 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하고 같이 붕에 해외 출장을 가서 집회를 하면 돌아오면 내가 같이 간 장로님과 조의종들은 다 늘어집니다 일어나서 며칠 일어나지를 못해요 누워서 나는 그 이토날 또 예배 인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약함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말씀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구식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줘 이래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언제나 외우고 그 다음에는 10편 91편을 외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란체여 나의 요세여 나의 의리아는 하나님이니 제가 나를 제사장군에 오물해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그 기스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그날 이 아래 그 아리로다 그의 진실한 밤패와 손밤패가 되니 밤의 놀림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해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팩해는 밤에를 두려워하지 않냐리로다 긍정적인 말씀을 자꾸 외웁니다 어찌한지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긍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자화상을 올바르게 가져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영적으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힘없는 사람이다 나는 패배자다 실패자라고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화상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회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화상은 십자가에서 저는 늘 내 자화상을 새로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의 새로운 거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운데서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원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활영생 천국인이 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남패와 실망을 당하고 좌절과 절망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채찍의 마지막으로 나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부활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내 자화상을 언제나 아름답게 성경 말씀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런 사람의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자화상을 늘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자화상이 뚜렷한 사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믿을 만한 기분이 생겨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진동하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 저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절망을 택하지 않고 믿음을 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에게 주어진 5장 6부 사지 100채와 같습니다 예수 믿을 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주님이 오락해서 걸어갈 때 그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는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바람과 파도를 볼 때는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선택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때 분위기가 믿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치고 파도 소리 나고 물보라 치는데 기분이 믿을 기분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부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딸 고치러 갔는데 정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온 전신이 떨리고 무릎이 벌벌 떨리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믿을 기분이 안 납니다 기분으로 믿으면 절대로 그 야이로가 믿을 기분이 안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택하라 야이로가 믿음을 택하니까 그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에게는 믿음이란 사치품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고 로맨틱하고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믿을만하다 아닙니다 억센 바람 불어오고 좌절과 절망이 파도처럼 처우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지금 안 생겨도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믿다가 죽어도 좋아요 어제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기를 죽을만하면 칵 죽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이 가서 하하 목사님 말하기를 죽을만하면 칵 죽으라 그러더라고 죽는 건지 여러분 겁날 것 없습니다 죽으면 천당 갈 테니까 죽으면 겁내지 말고 죽으면 죽으면 돼요 믿음이란 것은 아무 눈에 아무 증거도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감각이 없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나 보세요 믿을만한 기분이 전혀 안 생겨도 믿음으로 병자 위에 기도하면 병자들이 수없이 낫는다고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데는 내가 도저히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정도의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거는 믿음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힘 바디였다고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세력이 나를 묶습니다 내가 부산에 잘 아는 이제 천국 가셨지만 김성근 장로님이라고 뇌신경학교의 세계적인 군인자입니다 미국 존소프스킨스 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 나에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에 조 목사님 내 목에 도움되는 말을 좀 해주겠다고 내가 내 수술을 해보면 은어중추신경에 손을 딱 대면 모든 몸의 신경이 다 반응을 한다 은어중추신경이 모든 다른 신경을 지도한 그러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말을 변화시키면 모든 생동이 따라옵니다 은어중추신경이 다른 신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끌끌끌 웃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웃습니까 김 박사님이 내게 말씀하기 전에 난 옛날부터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야구부서에 혀는 적은 것이나 온 몸을 어거한다고 말했어요 야구부서에 벌써 지금 이철 년 전에 혀를 어거하면 온 몸을 어거한다고 그랬어요 은어중추신경이 온 몸을 지배한다고 그와 같이 내가 못한다면 온 몸이 다 못해요 내가 할 수 없다면 온 신경 전체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온 몸이 다 이제 죽자 죽자 죽으라고 명령이 내려왔으니 죽자 그럽니다 은어가 여러분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에 중앙한다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새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뉴랭귀지 새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언제나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제가 체증에 맞으므로 내가 나암을 입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활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때 풍성히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태가신 족속이오 왕같은 재상이오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여러분 전 존재를 다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은혜에 의해서 난다고 마음에 일어난 것이 환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환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일어난 것이 환경에 일어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컨트롤하면 환경이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버려 놓고 환경만 자고 다스리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혜는 마음에서 나오고 사망의 근현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대수고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말하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